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름 한 번 주목해보시고 정부가 좀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네요.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의료사태가 잘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니까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좀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에도 좀 포착이 되네요. 보니까 오늘 보시면 이런 기사를 언론들이 다 받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경영자총회표라는 것은 사용자 단체인데 사용자 단체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나설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국민 10명 가운데서 6명이 의대의 정원에 찬성했고 필수의료 강화에 긍정적이다. 저는 이거 딱 보면 단박에 뭘 생각하는 거 하니까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영자총회표 쪽에 협조 요청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경영자 단체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60%밖에 아닌가 다행이네요. 매우 긍정적이다 25.2% 다소 긍정적이다 36.8% 다소 부정적이다 18% 매우 부정적이다 9.5%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은 경영자총연 앞에 경총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조금 더 정부의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다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정부의 의료계획이라는 의대 정원 증가를 확정한 데 대해서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래도 뭐 90% 안 나서 오니까 다행인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왜 한국경영자총회패가 지금 이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 다 도배를 하냐. 이거는 누군가 작전을 세워 가지고 이 단체에 요청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제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한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한테 주문을 해보니까 ai한테 지금 이제 푸른 병풍색 민방위복을 입고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남발하거나 지시를 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을 좀 그려주시오. 이렇게 했더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ai께서 ai께서 여러분들 5달 주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제 모습이 이렇게 촥 그려주네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관리들을 한번 그려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어디 북한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그려주네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 다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흰 가운을 입고 의사들 다 뒤넣고 이렇게 북조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써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가다 시각적인 게 중요하니까 이제 텍스트만 하지 않고 이미지 만드는 여러분 ai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눈도 좀 호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민중화처럼 이렇게 ai가 그림을 그려주네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 10명 가운데서 6명이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도 미안했던지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학대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는 안 했네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하단을 쫙 제가 읽어보니까 물론 찬반양론이 있는데 조선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의사집단을 매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그게 노란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신 분이 나옵니다. 박대마 같은 분은 더 이상 국민 대상 여론조사라는 것들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 주장하고 싶을 때 둘러드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찬성이 73 반대가 14명이니까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도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아이 아빠님은 정책은 설문조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놔두자고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국민이 원한다고 그대로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찬성 48명 반대의 4명입니다. 조선이 그렇게 선전선동을 의료계획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라. s님은 이런 여론조사는 일은 조금하고 월급은 많이 받겠다는 여론조사와 같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서 진료는 쉽게 받고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사가 늘면 전체 의사에 지불되는 인건비가 느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 비용 지출한 것은 낭비입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아시네요.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독특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아는 거지 않습니까 100억 원을 들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집단이 돈만 밝히는 악마들로 세대시키고 아마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사용한 홍보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 모양이죠. 여기에 조선일보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보험료 인상은 한 품도 안 됐다고 하고 있으니 이제 각오들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를 많이 쓰는 모양이죠. 90% 이상이 의대 정원 찬성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8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70%로 건너뛰고 곧바로 60%로 내려앉아집니다. 아마도 가을이 오기 전에 50%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서서히 뭔가 뭔지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의외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만일 개입했으면 60%를 만들면 안 되죠. 한 90%를 만들어야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혹하고 여러분들 선전선동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부역진은 언제 그칠까요 쿠바가 사태가 쿠바의 사태라는 것은 쿠바의 여러분들 워낙 의료서비스의 여러분들 숫가가 낮으니까 다 의사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쿠바가 사태가 나고 나서 완전 폭망해도 제도 남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망할 겁니다. 빨리 잘 망해야 되겠죠. 그것이 운명이니까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셨네요. 보시면 많이 떨어졌네요. 전에는 80% 정도가 의과대학 정원을 찬성했는데 이것은 전공의들 보고 더 버티라는 여론조사인가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해서 이런 결론을 내고 나라 정책을 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의 여론조선이 워낙 선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사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0명 가운데 6명이 의과대학 정원을 찬성한다는데 도대체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찬반이 절반절반 정도 나누어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오늘 민재오빠님은 어마어마하게 겁난 말씀하셨네요. 가을쯤 화살이 용산을 향해 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고네요. 어제 의로사태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에 현직 정형외과 의사분이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낙수효과라는 단어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인기과에서 밀려 필수과를 전공하더라도 수련중 또는 전문의가 되더라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부심을 지키면서 의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낙수로 떨어진 물과 같은 말로 필수과는 패배자 루즈라고 정부가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루즈라고 못 바뀐 상태에서 자부심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질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댓글이나 인근을 남길 때도 상대방의 나이라든지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상대방의 말투와 같은 그런 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아주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별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들 인격을 위해서라도 의세 낙숙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큰 상처를 남긴 거죠. 그런데 정부가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확 붓는 것과 마찬가지 의사수를 늘려놓게 되면 그게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방의료인력부족문제도 다 채우고 필수의료인력부족문제도 다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하다 보니까 낙숙가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의세 낙숙 이런 표현은 아주 안 좋은 거죠.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가끔 가다가 저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때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저질적인 표현인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람하고 다른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공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의료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나 정부가 하라고 해도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을 판단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이든 의사는 세월과 함께 역사수로 사라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수의료가 여러분들 사람이 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지금 수술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런 퇴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도한 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 그냥 다 나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큰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큰일을 하신 것이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여기 분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의 의사다 이야기죠. 미래에 안 걸리면 당신을 고처리 를 쓰는 의사다 이야기죠. 그 사람들을 다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패착은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거대한 일을 벌린 데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현장 이야기를 존중하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법고시라고 행정고시를 한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식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의로운 현장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의로운 현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의로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여러분 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시죠. 지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패착은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거대한 일을 벌린 데 있습니다. 한 문장이 그냥 핵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학부 6년을 한 교실에서 동일한 시간표 아래 6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합니다. 거기에 같은 의과대학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츠까지 하면 11년이 됩니다. 최소 한 사람이 6년의 시민정년을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온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만 바라보고 그 말의 진정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학 교육도 함께 받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함께 영향을 받는 한 세대입니다.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제 필수 의료를 전수할 한 세대가 사라졌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신 것도 이런 뜻입니다. 일개 국민인 저도 이해가 가는데 더 똑똑한 엘리트 출신 나라님들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백이. 세대를 이어가지고 기술이 계속 전수가 되어왔는데 한 세대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사람들을 다 탈출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한국 의료사뿐은 한국의 전현대사를 통해서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겁니다. 바이탈뽕의 죄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가 여러분들 다 뭡니까. 다 도망가도록 다 탈출해보더라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주어 담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전공이 돌아와요 의대신을 불러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머리도 이런 고생하고 발도 고생하고 손도 고생하고 인생 전체가 고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일반인들도 알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의료사태의 해결책은 현재까지는 어제 방송을 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분들은 현재까지는 끝까지 갈 모양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가면 현재 의료사태가 눈녹듯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 자신도 여러분들 의료 분야를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많은 이런 책을 쓰고 연구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현상 의료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문헌을 읽고 인터뷰를 있게 보게 되면 어렴푼이나마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주수 현재 의사를 하고 계시는 현재 의사를 하고 계시는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여러분들 대내외 자기 의견을 필요가 하시는 분의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한 번 여러분들 한 2, 3주 전에 한 번 전체 소개했고 오래간만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타임라인을 따라서 한 번 쭉 보면서 여러분들 그분 소외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오래된 글부터 소개합니다. 복귀한 전공의 수보다 사직하는 교수 수가 더 많은 게 팩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3차 진료기관 1차 진료기관 개원의들이 암을 여러분들 의심받은 환자가 있으면 전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3차 대학병원을 가셔가지고 MRI라든지 CT를 촬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암이 발관이 되면 그다음에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최종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줄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3차 진료기관이죠. 거기에 이런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그만두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이런 대형병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위기겠습니까 순천항 대학병원 응급실의 올스톱은 우려할 케이스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대 정원 증가를 강행하려는 무모한 집단입니다. 지금 이 주수호 선생의 주장은 천안 순천항병원의 응급실의 스탑이란 것은 이미 대학병원이 흔들리는 거다. 9명 이상으로 돌려야 될 응급실이 전공의와 빠지고 난 다음에 5명을 돌렸는데 5명의 전문의 가운데 두 분이 그만두면서 셧다운이 됐다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전문의들이 그만둔다는 겁니다. 이 주수호 의사분께서 순천항병원 응급실 올스톱은 정말 우려할 만한 케이스라는 거죠. 용산의 대통령실에는 의료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더 물테니까. 이게 전공의 사직장기화의 전문의도 대거 이탈. 1451명 사직서 제출. 대학병원의 이런 전문의들이 그만둔다는 거 아닙니까요. 전문의 400명의 값싼 고퀄리티의 전공이 400명인 병원은 전공이 노동자 중심의 병원이고 전문의 1200명의 수련이 400명의 구성이 전문의 전문병원이며 전문의 400명의 수련이 40명 PA 간호사 1200명의 병원은 PA 중심 병원이라는 겁니다. 미래 전문의는 땅 파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주소 선생의 주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인턴이 있어야 전공의가 여러분 있게 되고 전공의가 있어야 그다음에 전문의가 배출되는 게 아니냐. 정부가 전문의 병원을 하겠다는데 그럼 전문의 병원인데 전공이 없는 전문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그 이야기인 거죠. 여기 한 분이 현직 의사분 같은데 의사 알기를 발톱 때만큼 아는 사회의 건강상태는 말 그대로 암흑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없이 간호사나 한의사나 기타 파라메디카를 알아서 잘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현실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야기하는 전문의 병원이라는 것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되지만 현재 숙가 체제를 가지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되기야 힘드니까 결국은 숙가를 정상화하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면서 전문의가 나올 수 있는 전공의들의 그런 처우라든지 근무 환경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지야 궁극적으로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는 거지. 전공의 없이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전문의 채용을 늘려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계획을 하라니까 전공이 90% 이상을 내쫓고 그나마 남아있던 전문의도 네모라서 네모인 게 아니고 전문의들이 그냥 과로에 지쳐서 나가버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전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특히 어떤 통계 조작과 20보 100보고 윤정부의 의로농단과 동일한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분명히 필수 의료인력을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필수 의료가 이름 전공의들은 다 잘렸고 필수 의료가 이름 전문의들이 다 사태 줄사태라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선한 의지에 출발했더라도 지금 중간 평가를 해보게 되면 윤정부의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100% 실패한 의료계획이 된 겁니다. 왜? 필수 의료가의 전공의들이 그만둬버리고 필수 의료가의 전문의들이 뭐죠? 그 줄사표를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앞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윤정부 의료 분야 최대 치적 중 하나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응급실이 소멸되면 응급실 뺑뺑이는 사라질 것이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모두 표현하면 소아청소년과 오픈넌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주소현직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다 뭡니까? 교육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체계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동원하게 되면 현상의 결과가 뭐고 원인이 뭔가만 정직하게 파악할 수가 있으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결과를 뭡니까? 호도하고 원인을 호도하니까 거짓말 하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증가하는 거 하고 필수 의료인력이 여러분들 확충하는 거 하고 지방의료인력이 확충한 게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엮어 가지고 인풋은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면 아웃풋은 필수 의료인력이 확충되고 지방의료인력이 확충된다.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뭡니까? 투입 대비 산출 인풋 대비 아웃풋을 엮어가지고 이런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 밝혀졌는데 지금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믿고 싶으면 그렇게 가겠지만 다음에 터지겠죠. 이거는 선거 문제와 달라가지고 수술 못 받고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다 교육의 문제하고 귀결되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뭔지 뭐가 투입되니까 아웃풋이 나오고 교육에 다 그걸 배우자면 논리적 사고라는 게 딴 게 아닙니까? 어떤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회현상 뭐가 일으켰냐 이렇게 파악하는 게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해가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소청과 오픈어리랑 기본적으로 낮은 숫가가 밀접하게 연결된 거고 언급실 뺑뺑이는 여러분들 돈이 안 되니까 언급실 인력을 채용을 많이 안 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 안 하고 그냥 사람을 때려뽑아서 낙수효과에 따라서 10년 20년 지나면 다 채워질 것이다. 얼마나 무지한 생각입니까? 나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의 뭐 종말을 보는 거예요. 종말은 선거에서 한 번째로는 봤고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의로 문제만 풍경하겠지만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의로 문제가 하나 또 이런 별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선거하기 앞면이면 의로가 뒷면인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이런들 통합해서 봐야 대한민국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선거는 내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의로만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선거를 보고 의로를 보게 되면 이 나라의 현주소와 미래가 그대로 뭡니까?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의대생 바로 공부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10분당 여러분 5명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자동차 공장에 10분당 여러분들 자동차를 열대식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역시가 기성세대지만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정직하지 못하고 너무나 악한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 여러분들 민방위복을 입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이나 한덕수 여러분 총리나 윤 대통령이나 같은 연배인 저나 그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 저는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워합니다. 다들 아참 이런 북망상으로 여러분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손들 함께 이렇게 뭡니까? 악질적인 일을 하냐 이야기죠. 의대생 바로 공부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 겁니까? 그럼 이 거짓말을 왜 합니까? 출시해야 되니까. 나는 출시해야 되니까. 다 지금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박민수 차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 겁니다. 행정고시 나오고 30년 전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했으면 현재 의료 문제를 대부분 다 알 거죠. 그렇지만 왜 계속 거짓말합니까? 출시해야 되니까. 그놈 출시 때문에 이런 나라가 망할 겁니다. 연 대통령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지금 정도는. 그런데 왜 밀어붙이겠니까? 출시해야 되니까. 한덕수 씨 이름 총리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버드 나오고 서울대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출시해야 되니까. 그놈의 출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놈의 출시 때문에. 출시 때문에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출시 때문에 이런 후손들의 앞날의 이름 다 대모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저를 비롯해 가지고 기성세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부터 의료사태부터 시작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 출시하려고 본인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들 그냥 후손들의 앞날의 대모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다냐 우리는 헤쳐먹고 가겠다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MJ세대가 여러분들 다 할 겁니다. 저 인간들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말빨에 안 먹히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정권의 아부하느라 의대 교수들은 반대하는 의대 정원 정원에 앞장서서 찬성한 결과에 대해 자진 사태로 용서를 구해도 될까 말까 한데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사회가 완전히 맛이 안 간 거는 한양대 여러분들 병원장께서 2월 29일 사직 처리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야기. 사직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가. 그러나 9월 달에 모집은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카돌릭 여러분들 의대 교수분들이나 서울대 의대 교수분들이나 고려대 의대 교수분들이 마지막까지 뭐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다 못 지켜가지고 충남 천안의 여러분들 순천항병원의 병원장이 원칙대로 2월 29일 날 여러분들 사표 처리하는 것까지 빌빌거려가지고 정부의 맹령을 받을 정도니까 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살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물론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조직을 끌어가야 되니까 비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다 비급하고 소심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겁니다. 이 보시죠. 전문의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 입원 대기시간, 수술 대기시간이 경제협력개발구 평균에 도달하면 그 다음은 회피가능 사망률, 영하 사망률, 평균 수명도 OECD 평균으로 후퇴할 겁니다. 윤 정부의 전혀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가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은 의로 분야에서 뉴노멀 상태, 이른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의 평균 의료의 모습이란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믿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의로에서 영하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고 회피가능 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고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높은 이유가 뭐냐.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들,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의대를 갖고 빡세게 돌렸고 의학 교육의 퀄리티가 유지가 됐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름들 그렇게 수혜를 받은 겁니다. 국민 전부가 한국 사람이 유전자가 특별한 이름도 오래 사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름 사는 지인들하고 한국에 사는 지인들을 비교해보게 되면 암이 이름들 발병하고 난 다음에 암수술 이후에 살아남은 확률이 경험적으로 어마어마한 한국 사람들이 높은 겁니다. 암수술 이후에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국의 의료기술이라는 것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물론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은 비싼 병원에 가겠죠. 그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주소호 선생께서 OECD 평균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꼭 일어나고 나서 암느냐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많이 지우는 모양이에요. 참 별것 지울만한 글이 아닌데. 아무튼 간에 다는 아니고 비겁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다 자기는 잘 살아야 되니까 자기 새끼들은 끔찍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새끼 세대들 자기 자식 세대들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나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검쪽처럼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식들 세대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 세대가 죽든 살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재연배의 소위 기성 세대들 한국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서 좀 휘두른 사람들의 그 기성 세대를 보게 되면 제가 무슨 판단을 내리냐. 너무 비겁하고 너무 소심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들은 검쪽같이 생각하지만 자식 세대는 하나도 케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불합리 온갖 종류의 비합리 온갖 종류의 불법 온갖 종류의 부정의를 다 여러분들 뭡니까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마치 여러분들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3천 명이 타던 배에 4천 5백 명 5천 명을 태웠습니다. 큰 피해가 있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배가 이미 출발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 배에 몇 명 태울지나 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미 떠난 배를 돌리는 것도 시운이는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뻔히 가라앉을 배를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려놔야 됩니다. 지금 윤정부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이미 발표했으니까 할 수 없고 2026년부터 해배에서 한번 결정해봅시다. 그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건데 배가 이미 출발했으니까 할 수 없고 다음 배부터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웃기게 여기겠습니까 저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빨이 통하겠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을 100번 외쳐도 정공인은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신뢰는 땅에 꺼졌고 이미 기성세대 여러분들 배속까지 다 보여준 겁니다. 인턴과 정공위가 1년에 전문의를 대체해서 벌어주는 인건비가 약 6조 정도 됩니다. 정공위 1명이 전문의 2명 이상의 근로시간을 합니다. 게다가 정공위와 근무 시간은 전문의들이 절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간됩니다. 인턴과 정공위 1인당 연간 전문의를 대체해서 절약해주는 인건비가 3억 원은 될 겁니다. 인턴과 정공위 2만에 1인당 3억 원을 곱하게 되면 6조 정도가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지 걱정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젊은 인턴과 여러분들 전공위들이 현재 낮은 숫가 여러분들 가혹한 근무 환경에서 수련회 여러분들 대가로서 6조 정도를 선물해온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지금 의료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럼 그 6조 원 정도를 확보해야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되는 겁니다. 6조 원에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산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젊은이들의 혈기에 비합리적 결정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할 수 없고 2026년부터 생각해보자. 어제 동아일보의 한 부장께서는 비합리적인 의료정책이라도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합리적이면 고쳐야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야기죠. 도대체 교육들을 그렇게 받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나 일도 없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관료들 무너진 의료체계의 비합리적 정책을 젊은 의대생과 전공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두 명 아들을 모두 다 의사로 만드신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집에 아들 형제가 모두 의사입니다. 이제 몇 명을 뽑든 상관없는 그런 개원이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 이야기를 할 거 아니니까 본인들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답니다. 의료체제가 다 무너져서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점점 더 망가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힘든 필수과 전공의를 하겠습니까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도 없습니다. 전공 과정이 피와 살을 깎아 먹는데도 모르고 배아파고 모욕주고 우리 손자들은 의사를 안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단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절대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대 할머니가 올린 거래입니다. 깨어있는 의사분들은 우리가 정작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플 때가 되면 고추줄 의사가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전혀 생각 못할 겁니다. 늘 해봤듯이 의사들은 항상 조기암 진단과 여러분 수술을 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여러분 경각에 달린 일 만큼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처럼 왜 공박사가 여러분들 그렇게 의료 문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시면 이분들은 막판까지 가는 겁니다. 막판까지. 완전히 파국이 올 때까지 저는 갈 것 같아요. 파국이 올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심적인 변화가 없으면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 윤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정부의 의료사태 해법은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막판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완전히 이런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이미 승리할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소호 선생께서 하신 이야기를 일부를 조금 더 확대를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진료, 과잉 진료, 행위별 숙가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3분 진료의 원인은 박리, 다매가 아니면 의료기관 유지가 불가능한 살인적인 저숙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의료몰락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거든요. 완전 현실화할 수는 없겠지만 필수 의료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여러분들 숙가제조정 작업이 없으면 3분 진료의 원인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돈 문제인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북이 대치 중인 휴전 국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20세기 군사정권 하에서 운동권 현역 입대시키는 치조라고 사악한 짓을 2024년에 자행하는 정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의대 본과생이나 전공의들 가운데 병력 의무를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를 가야 되죠. 한 자료를 보니까 전공의들 가운데 80%는 병력을 필요했고 20분째인들 병력을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의료계가 여러분들 난장판이 나가지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격렬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가을에 미복기하는 전공의들은 저는 군대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참 아들뿔 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전공의하고 여러분들 인턴들일 건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해빡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은행을 보이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죠 법이 정한 데 따라 가지고 그러나 해빡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해빡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수련병원 9월 하반기 모집에 7,707명 모집인은 신청했다. 정부 및 재단의 압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리를 걸고 후배의 제자들을 지켜주는 선배 소성이 드물다는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실이란 겁니다. 비급함이 물결처럼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된 거니까 대학병원이 무너지기 시작해야 대한민국 의료가 소생합니다. 그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종적인 여러분들 건강에 최종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최종 전선. 개원이든 좀 끄떡없고 국위선양의 상으로 군 맨제를 해 주고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반대한다고 벌로 군 입대를 운운한 정부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국방의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차제에 그걸 꺼내 가지고 협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보낼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복귀 경고장. 강제 진영으로 끌려간 후 근무지에 탈출한 한국인 홍종훈에게 1942년 8월 일본 선박 운영의 오사카 출장 소장이 보낸 복귀 경고장이다. 모든 것을 용서할 것이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엄중한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었다는 겁니다. 정부의 중환자 위주 전문의 중심으로 픽파이브를 뜯어고 지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중환은 계속 발생할 테니 중환자 위주는 가능할 텐데 중환자를 진료해야 될 미래 전문인 필수의료전공의 지원은 앞으로 쭉 어마어마하게 미달될 겁니다. 현재 전문의를 빠져나간 후에는 무슨 제주로 전문의 중심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오늘만 사는 정부는 내일은 날 몰라 하는 겁니다. 의료현장을 모르더라도 건강한 상식하고 여러분들 교육배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의료인력공급망이 무너져 내려가는지 그게 여러분 현재 의료체계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동네 병원 가는 것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중환자가 됐을 때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될 것은 중환자가 됐을 때 그것을 담당해둘 필수의료 분야의 대학병원이 무너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부에 좀 반하는 글을 썼다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글을 아마 삭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별로 심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뿐인데 오늘 주소 선생님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머리수와 손으로 투표를 하지만 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면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사회를 떠나면 됩니다. 이런 댓글을 쓰는 저 또한 과거 한국의 의사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군 복무까지 다 맞추고 왔기 때문에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전문의로 새로운 사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갈리는 분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막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윤 대통령께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떠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가가 여러분들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 개인이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조회는 사람들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조는 압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그래서 북간도로 다 여러분들 이주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 정시가 행편이 없고 그냥 정시를 자기들 놀이터로 이렇게 쓰면 그러면 클릭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이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투자 이민입니다. 지금 이분 말씀처럼 이분은 한국에서 전문의 군 복무까지 다 이른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의 인생을 살아가겠다 생각하고 미국을 가서 전문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분 말씀을 읽게 한번 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자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냥 그 사이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로 하는 투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는 투표도 할 수 있고 손으로 하는 투표도 될지만 발로 여러분들 그냥 투표로 하는 겁니다. 발로 오늘 이 방송을 전공의나 의대생들이나 의대생과 전공의를 둔 사람들의 부모가 이런 보시게 되면 제 이야기를 잘 듣기 바랍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밀한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난 걸 보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일어난 의과대학과 관련된 의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관심에 따라서 선거 문제는 안 보일 수가 있고 관심에 따라서 의로 문제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한 30년 넘게 한국 사회를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 문제들 선거 문제와 의로 사태 문제가 완전히 별도의 사안이지만 통합된 세계관을 가지고 이러면 다 하나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이번에는 의사들을 공격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공격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숫자로 보기에는 소수입니다. 다수가 속수를 이러면 약탈하거나 소수를 이러면 공격하는 일들이 비일비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선거가 무너지면서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안 볼 겁니다. 뭐 안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수결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면 이것을 우리말로 좀 더 풀어서게 되면 한 사회의 다수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법과 정의에 위반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소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본인 발로 나가는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클릭을 가지고 돈을 다 한국 정시에서 미국 정시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뭐 밸류업이 어떻고 한국 정시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툭하면 뭡니까 대주주가 이런 회사를 분리했다가 더했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데 툭하면 여러분들 뭐죠 작전세력 이런 개입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클릭해가 돈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장지수펀드는 모두 다 미국 주식에 의하면 상장지수펀드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닌가 지금 상장되는 거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타까웠으면 여러분들 본인이 그런 일을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발로 하는 투표가 있는 겁니다. 전공위가 2천명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공위 스스로 결정권에 속합니다. 꼰대가 뭐라고 한들 의미가 없고 미래세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꼰대들이 아무리 엇박지르고 폼을 잡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근엄한 목소리를 가지고 선언하노라 국가의 이익의 이름으로 전공위들은 즉시 복귀하라 이야기하더라도 전공위들은 다 이제 아는 겁니다. 저 인간들이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분이 이견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의견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한 번쯤 들어보는 겁니다. 이분은 의과대학 정원 자체에 대해서 노입니다. 왜 노인가. 지금도 한 해 3천 명씩 쏟아지는 의사 숫자가 10년 후면은 3만 명이 됩니다. 20년 후면 6만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좀 있겠지만 초기 의사 숫자가 적어서 얼마 되지 않아 20년 후에 의사 숫자가 근 20만 명이 활동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떨어져서 인구 감소가 심해져 그 인원맞은 과잉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은 축소해야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소수의견입니다. 지금도 일부 응급실과 수술 피로 인원이 적고 시골에 의사 배치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이나 이들은 전부 환자가 적어서 병원 운영이 안 되거나 고된 수술로 인한 피로도 누적과 원가 미만의 의료 수가에 의한 적자와 만성화된 의료 소송에 대한 해결불가로 인한 불만 등으로 바이탈학과를 기피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피부 미용 등으로 일부가 옮겼으나 아직도 의사들의 부도 사태로 개업이들이 부도를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 의사들의 숫자는 차고 넘쳐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소수의견인데 이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정원정가라는 것은 이미 성녀가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 한국에서 군 복무까지 다 마치고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 선거 문제를 보면서 저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외치기는 하겠지만 이런 체제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번에 2월 달에 시작된 의로 사태를 보면서도 사람들의 전반적인 민도, 정치 세력의 색깔, 정치 권력을 지은 사람들의 의식들을 미뤄보게 되면 이 사회가 합리적인 술수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분은 일찍 안 겁니다. 일찍. 일찍 알고 새로운 길을 모셔가신 겁니다. 굉장히 현명했던 거죠. 오늘 한 분께서 성남의로원 등 공공의로적자로 세금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한국의 공적기관 역사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재직하고 있을 동안에 진주의로원을 폐시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욕을 먹었습니다. 웬만한 담력을 가지고는 의로원을 폐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대한민국은 공공의로원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고 공공의대를 만들고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세력들이 여러분들 그걸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박수치고 야단치고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올소올소 외치는 민도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의로 분야만 그렇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가 공공색다를 확장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가라앉겠죠.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적하겠지만 그걸 뭐 내 힘으로 고치겠다 이런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 비용 치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선거까지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죠. 준사회주의 비슷한 쪽으로 이러면 의로를 끌고 안 가겠습니까 그거를 한국인들은 지키는데 실패를 안 그고 그러니까 선거 문제를 지켜본 것에 거의 완결판이 의로사태인 겁니다. 많은 분들은 두 가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나는 선거는 모르겠고 의로사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두 사건을 한 5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냥 완결된 상태가 의로 상태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치가 여러분들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 시대 변화를 잘 잃고 자기 기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면 현장의사들의 경고입니다. 이번에 의로사태를 보면서도 경악까지는 하지 않고 한국사회가 이렇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확인한 것은 완장찬 사람들이 전문가들을 얼마나 하대하는가 전문가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가 전문가들을 얼마나 무지하게 여러분들 대하는가 무도하게 대하는가 그거가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후기 조선이나 지금이나 관리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소위 의식이란 것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다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한 번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겁니다. 하다 못해서 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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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대한의사회 회장을 하셨던 노환규 선생 하트웰 의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네요 가끔 이제 의료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충돌할 때는 항상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매를 많이 맞으신 분이죠 이런 이야기 저는 가볍게 안 여깁니다 6시간 전에 노환규 선생께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건 음살이 아니고 진짜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사회 안전망을 뜻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고 있음을 압니다 의사협회는 지금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저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에서 다루는 겁니다 내라도 이걸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음살이 아니고 진짜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다수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겠죠 의사니까 자기 편 여러분 위한다고 저런 소리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수준 맞추어 가지고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 가지고 윤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왕 밀어붙인 거 지금 와 가지고 눈 깜짝도 안 할 겁니다 후퇴할 생각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사협회 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댓글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슨 글을 남겼느냐 안세환 언론이 이 문제를 알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덥겠죠 송형종 이전부터 회장님을 비롯해서 의사들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염려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급격한 붕괴입니다 이 현직 의사분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의사들에게 욕만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니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와 국민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보려고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지만 어쩜 좋습니까 이젠 주어 담을 수도 없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섭다는 이야기는 이분 의사들도 우리가 늙어가면서 여러분들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치료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작 여러분들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이분들이 아는 겁니다 앞에서 아들 두 명을 여러분 의사로 만드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아드님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를 치료해 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료해 줄 내가 늙었을 때 두 분의 여러분들 70대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아들 두 의사 아들이 고민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정작 우리가 늙어 가지고 여러분들 중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진다는 것을 걱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노한규 전 의사의 배장 말씀에 대해서 대부분이 저가 볼 때는 글을 남긴 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의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 국민들은 의사 욕하기만 관심이 있고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나 봅니다 당장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일 건데 대한의로는 끝나고 나락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뭐가 답인 겁니다 제 아이도 현역 의무병으로 군 복무하고 해외로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인 저는 가족이나 지인이 중증 진로를 볼 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나는데 의사가 아닌 국민들은 하나도 겁을 안 내는 걸 보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중증 의료는 진짜 박살이 났고 지방 의료는 완전히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말 역사에 남을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들이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병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이 오지 않습니까 이 정지연 님도 현직 의사 분 같습니다 굉장히 기다 맞들여야 되는 겁니다 20년 30년이면 현장에 있으면서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께서 나의 몸은 평생 타고 다녀야 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수리는 할 수 있지만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아키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의사도 자기 몸을 아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런 환자 수술을 했는데 몸 참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뛰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날밤도 새고 그렇겠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무리하지 않고 시간을 좀 갖고 여러분들 천천히 매사를 처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자기 몸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몸을 관찰하게 되죠 젊은 날에 비해서 자기 몸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 귀 자기 코 자기 얼굴 자기 소화기 자기 근육 이런 것을 찬찬히 보지 않습니까 자기 이 자기 잇몸 그러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어느 거 하나도 여러분들 조금 불협함이 생기게 되면 환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노환교 선생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귀하게 잘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귀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젊은 의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젊은 의사들은 겁을 먹을까요 아니면 반발할까요 이게 이제 문화일보에서 나왔던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여름들 모집에 응모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군으로 보내버리겠다 꼭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야 정말 사람들 수준 이하다 당연히 정한 법에 따라서 군을 갔다 와야 되지만 어떻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청년들을 국가가 다루는 방식입니다 이제 전공의 제도는 한국에서 끝났습니다 군의관도 없고 공보위도 없습니다 참 장렬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노력 속에서 넉넉지 않은 그런 숙가 속에서 나라가 의료제도를 올렸는데 그걸 한순간에 까면 그냥 무네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인 인생도 그렇고 명성을 싹기가 여러분들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걸 망가뜨리는데 그냥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단 몇 초에 망가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원전 산업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0년 정도 역사됐지만 그냥 재임 4년 동안 문 정권이 완전히 멈는데 박살 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박살 내겠습니까 본인들은 박살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모든 그 기초 위에 지금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도 뭡니까 지적 오만 지적 자만 지적 겸손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번에 의료 문제를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접하면서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뭡니까 그냥 내가 잘났다 내가 잘 안다 내가 완장을 찾다 내 지시대로 해라 내 명령대로 해라 이렇게 이런 밀어붙였으니까 그게 원래 여러분들 그런 짓을 잘하는 데가 좌익들이 그걸 잘하지 않습니까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뭡니까 급격한 기획을 통해가지고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건데 입으로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니까 야 저거는 진짜 가짜 자유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이런 특성이나 장점 같은 걸 미뤄보게 되면 지금 정도로 마이크 잡고 더 세게 이름 외쳐야 되거든요 필수 의료인력의 확중과 지방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명을 증가시켜야 됐는데 불구하고 2025년도에 유감스럽게 1592명인가를 증가시켰습니다 2026년부터는 더욱 가열차게 올해 못 뽑은 500명까지 되어가지고 2500명을 뽑아서 제가 처음부터 염원했던 1만 명의 의사증은 확보를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여러분들에 협조해 주시고 의료계획의 대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한한 지원과 갈채를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될 건데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오게 되면 윤 대통령 여러분들 성향을 미뤄보게 되면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시기를 좋아하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성공했는데 확실하게 뭡니까 의사집단을 까부시기 위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열화같은 뭡니까 성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조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산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배산메디칼내과 원장을 하시는 김홍식 의사선생님께서 30년차 내과 개원입니다 글 쓰시는 제주가 아주 뛰어나시네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 보시면 이렇게 샷 마우스 왜 입을 다물지 이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전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 보시죠 김홍식 내과 개원입니다 담화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며 언론에 노출되던 때마다 의과대학 정원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한 달 가까이 정원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24일에 전공의 처벌을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사항을 늘 보고받고 있을 테고 특히 의과대학 교수, 필수의료전담 교수들이 의과대학을 떠나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필 의료사태가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점에 그렇게 혼자 말씀을 하시는 것을 좋아하던 대통령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입을 굳게 다무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낫을 자신이 없는 거죠 다 들통이 났으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낫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래 것들이 낫을 낫을 해주는 거고 지금은 본인이 낫을 낫을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왜 미친이 다 드러났으니까 그게 핵심인 거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전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 또 의과대학 입시와 교육에 답이 없습니다 6개월 내에 교육인파를 구축하는 불가능합니다 공건력으로 의학교육평가안을 뒤집어 엎는 것은 의료계의 그 센 장을 부를 것입니다 서울의 빅파입을 비롯한 중병의 경영 부실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충원은커녕 기존 교수들조차 대학교를 이탈하는 교육현장 공백에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가셔야 되니까 부담을 느끼고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겠죠 머리가 복잡하고 급도 좀 날 겁니다 너무 깊게 들어와 버렸고 후퇴하자는 여러분들 존심 상하고 밀어붙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점점 수렁에 빠지겠죠 점점 수렁에 빠지겠죠 예리하게 보신 겁니다 부산에서 여러분들 뇌과 개원이라 하시는 30년 개원이라 하시는 분입니다 국민들이 의과대학 정원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의료현장이 무너져 가도록 의대 입학 정원 증가에 집착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원치 않습니다 늦었다 싶을 때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입틀 막하고 귀에 엿보기 할 때가 아닙니다 은퇴할 날이 멀지 않은 저 같은 의사는 의과대학 정원의 악영향을 경험할 기회가 없겠지만 의대생들은 당장 내년부터 교육현장이 초토화되어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들을 가르쳐야 될 교수들도 많은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해마다 3천명이 배출되는 의사 수도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과잉한데 한 해 1,5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더 밀어넣으면 항우 10년 이후에는 국민 천명당 의사 수가 4.4명 이상으로 추정되어 자본주의 의료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의사가 많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급증한 의사들은 환자가 없는 지역을 기피하고 모두 수도권으로 모여들 것이고 수입도 떨어지고 월라벨이 없는 필수 의료를 기피하고 비필수 쪽으로만 몰려서 의사 공급 과잉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어 활동할 때쯤에는 의료 현장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률이 0.6인 상황에 의사를 매년 1.5배로 더 내놓으면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더 이상 제가 논평을 할 필요 없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양반들이 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전문의들도 대학병원을 뛰어나가는 판에 전문의 중심병원을 출연하겠다고 복지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부산 내과 개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대통령 경로만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무능과 안전불감은 식물일관에 가깝습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 를 받고도 이만큼 양호한 건강지표를 달성한 의사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더 이상 의사에게 희생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천안 순천항병원의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그 정도 규모면 언급의료가의 9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전공기가 빠진 다음에 5명의 전문의가 돌린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사람이 그만두고 축소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이 왜 그렇게 적은 사람을 돌렸겠습니까 돈이 안 되는 거 아니까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데니까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낙수 효과를 가지고 접했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충남권의 응급의료센터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폐쇄됐다는 이야기를 보고 김홍식 배산메디칼내과 원장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신용불향자의 마지막 버티기입니다 대출 롤옵을 위해 빚을 빚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돌려막기할 정도로 몇 군데 안 되지만 응급의료센터가 앞으로 이런 응급센터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강압으로 의사를 내놓는 병원조차 앞날을 잔낭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응급의료체계가 정체가 됩니다 배드 데트가 되는 것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다른 응급실로 간다 하면 총량의 법칙이 적용되겠지만 문제는 응급의료과 교수들이 대학을 버리고 개원위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개업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다수 들어있기 때문에 교수들 특히 젊은 교수들 사이에 개업을 하려면 이번이 마지막이란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내부정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할 수가 없는 무엇보다 주치자나 불량배가 매일 들어오고 경질환자가 침상을 차지하고는 의사 오라가라는 탓에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근무의 보람이나 안정을 찾지 못했다 대학병원은 노동강도에 비해 보수마저 박봉이라 만족감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박봉일 수밖에 없죠 숙가가 낮으니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마 봉급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을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비필수 전문가 교수에게 응급실 당직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교수 돌림으로 때우는 당직은 대학 교수로 하여금 허탈감 마저 느끼게 됩니다 까마득한 ER 인턴대 기억을 대살려 환자를 처리한 것도 고역입니다 정부의 무리수가 병원을 떠나지 못한 교수들에 돌아갑니다 무리한 당직과 무리한 진로 요구 가르쳐야 될 확신과 전공인은 없어지고 교수로 자긍심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이제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부의 돌림학시 때문에 결국 몰락을 부채질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필수의료인력가에 여러분들 견딜 수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교수 사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게 무슨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까 소위 제3차 진료기간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 겁니다 그러나 정부 관리들은 마지막까지 이걸 덮을 겁니다 수술 일을 못해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까지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나 착하게 이렇게 이러면 뭡니까 30년 개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의 돌려막기실 땜질은 결국은 몰락을 부채질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필수 의료과에 종사하시는 젊은 의사분들은 떠날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크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매질지간과 7월 19일 의협신문입니다 병원 떠나는 교수들 제자가 없는데 교수 타이틀의 의미가 없다 예년과 확실히 다르다 더 많이 빠져나갈 것처럼 보여서 두렵다 교수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상황이 장기화되며 수련 병원 교수들의 이탈 현상도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대왕은 19명 양산 부산대병원 14명 부산의대에서는 33명 교수가 사직했고 경상대병원도 15명이 떠났다 울산대병원 5명 아주대병원 4명 춘남대병원 3명 전임 교수보다 진로교수 임상교수 비교적 젊은 의사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 그거를 병원 떠나는 교수들이라는 기사를 보고 김홍식 협의위께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의대생이 없고 전공의가 없으면 의대 교수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지도와 수련지도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사태가 한두 해로 끝날 문제도 아니고 당나라 군대처럼 밀려들어올 신입생을 가르치기도 비현실적이라 교수가 대학에 애착을 가지고 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교적 전업이 좋은 젊은 교수들이 먼저 나가면 업무가 가중될 중진 교수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남은 교수는 조만간 은퇴할 원로 교수들 뿐일 것입니다 의대 교수 공비 현상은 빠르게 드러날 것입니다 의대생 전공의로부터 중진 교수까지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정부 대책이 이슬리가 만무합니다 무슨 수로 교수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민간 의료기관과 폐의 싸움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애국심에 업소할 것입니까 겉으로 진료가 잘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내부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중증지로 비상이란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 그제사 시국토론인이 심청지전이 난리가 나겠죠 교수들에 떠나간 의과대학 병원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국가 경영이란 것이 그냥 천수답식인 겁니다 비 오면 농사 짓고 미리 준비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준비 작업을 윤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의료 분야뿐만 아닐 겁니다 국방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가 대부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그때 정신 차릴 겁니다 수술할 사람이 어디 갔냐 이렇게 알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의료 분야 좀 다루는 게 많았는데 이런 현장 의사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이야기라서 실상을 파악하는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의료 파국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대형병원을 비롯해 수련 병원에 경영난이 가중돼서 수십 조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뭘 뜻하느냐 이야기죠 딱 간단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중증 질환이 생겼을 때 최종 해결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최종 해결자가 없는 겁니다 동네의 개원이들이 환자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환자가 좀 상당히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전원 3차 기관에 가서 이런 분들 진로를 받도록 이렇게 추천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천서를 쓰더라도 마지막에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해결자가 사라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원이가 흥하고 망하는 문제와 차원이 다른 것이 마지막에 이런 중증을 치료해 줘야 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두 아드님을 의사로 만드신 70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명 아들 의사들이 고민이 자기들이 아파서 정작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치료할 의사가 없어진다라고 맥을 거의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의대 교수들이 필수의로를 전공의로 일관 사직을 처리한 것은 필수의로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증 질환에 여러분들 걸렸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한 겁니다 이거를 배산 메디칼내과의 김홍식 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너무나 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여러분들 의사분이십니다 최종병기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사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저는 1차 의료개업이로 최종의로기관 의사가 아닙니다 내과 개원입니다 악성종량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환자를 제가 발견하게 되면 바로 3차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시킵니다 최종의로기관은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고 필수의로전문의가 최종진료의사입니다 만약 최종진료의사가 없다면 의사인 저도 지금처럼 안심하고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발견하더라도 전원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황당한 사고와 우둔한 고집으로 최종의로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있습니다 1차 의료의로 앞으로 찾아올 중증 응급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학병원 의뢰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추천서를 써가지고 중증 환자를 대학병원의 여러분들 추천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다수 의사들은 중증 응급 환자 케어가 안 됩니다 1차 의료기관이 아무리 많아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공의가 사라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전공의가 사라지는 것이 어떤 사람은 외국의사 수입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 환불을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의대생 전공의가 반발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의로가 무너진다는 절박함의 경고입니다 윤 대통령 한 번 물면 절대 놀지 않는다는 자만에 집착하여 누가 이겨나 해보자는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9번은 실패하듯 반성한 정신세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상이 의료이고 의사인 것은 국민의 생명을 걸고 도박하는 것이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못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탈이 가셔야 되면 의료 최종병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뒤가 허전해서 진로가 위축될 것이고 다른 의료인들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의료가 최종 해결자가 없어지게 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중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없는 현실에 붕괴할 것입니다 의사를 욕하고 정부를 욕하고 해봐야 치료받지 못해 악화되는 현실은 맨할 수가 없습니다 진적의 의사들 욕하기 이전에 의사들이 뭘 주장하는지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따른지 알고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국민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최종 해결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더라도 최종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먼 거 아니까 전공의가 여러분들 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최종병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제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응급 중증 질환자들은 과거와 같은 치료를 받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의사도 중질환에 걸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나 급성경질환 질환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중질환은 앞으로 진로할 의사가 하나둘 사라질 뿐만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로 최종병기를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큰일을 하신 겁니다 한국건현대사활동에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하신 것이 바로 먼 거 아니까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병기를 모두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 1차 의료를 담당하시는 개원이 입장에서도 너무나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작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증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 해결자 최종병기를 모두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앞으로 의대만 들어가면 놀면 졸업하여 의사되고 의사되면 잘나가는 전문가의 대부분의 전문가는 수련이가 찾지 않고 돈벌이 진료만 난무하는 의로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가 그때 가서 후회하고 반성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 저는 의로기를 떠나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될지 씁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냥 이런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두 시간만 들어도 여러분들 물리가 터득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그냥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살이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저는 뭐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평자로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렁 속에서 여러분들 버스 날리고 노력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는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둔한 겁니다 인간이 고묘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여러분들 내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 잘 아는 사심 없는 의로계 인사들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다가도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폭발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의로 사태를 여러분들 이렇게 다룬 것이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죄를 지은 겁니다 보시면 자유의 몸이 된 전공이 7,648명 9월에 구멍매끄러는 정부 등을 돌린 병원들 여기에 대해서 김홍식 개원이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로 대변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황당한 정원결정과 대책 없이 버티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윤 대통령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국정운영 결과에 의로계의 이상기류가 감지됩니다 힘들게 후학을 가르치고 연구한 일을 이제 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보입니다 이것은 수련환경 변화도 한몫합니다 절대 복종하며 구전일을 해주던 전공의가 사라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기 싫어하는 전공의들이 대부분이라 스탭으로 일하며 일의 로딩이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체적인 뭡니까 기존 질서를 다 허물어뜨릴 겁니다 전문가 선택도 이전과 다릅니다 필수 의로의 지원자가 점점 줄어갑니다 적은 보수에 워라별이 엉망이라 충분히 공감됩니다 결과적으로 필수과 교수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울고 싶은데 윤 대통령과 하수인들이 뺨을 세게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전공이탈과 의대생 수업 거부는 교수들의 교육과 수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죽을 만큼 환자 진료만 해야 되겠습니다 당직을 쓰고 하루 종일 수술하고도 밤에 응급환자를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박봉에 시달리면서 무슨 명예와 보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교수들의 이탈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하수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알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다면 절대 수련과 교육현장을 이렇게 망하게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학계의 침체와 붕괴는 당분간 의로가 발전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멍해로운 교수적을 기피하는 현상은 전공의 지원들의 전문가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고 전체적으로 필수의 일은 거의 괴멸 상황이 우려된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분들 단편적인 지식을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개원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뭡니까 문장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로보험 도입 이후에 가장 큰 의로계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당장 의과대학 정원을 포기하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대한 변화를 막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 부도로 imf를 만났듯이 의로계의 imf 같은 대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환자들의 의로 이용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로가 그동안 잘 온 듯 하지만 초저숙과 박리담에 버티기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진로 여행은 크고 수익은 없어 조금만 흔들어도 금방 무너질 상태입니다 그런 부실한 의로에 윤 대통령이 불을 찔러 남은 것마저 홀라당 다 태운 것입니다 빅파이브 시대도 머지않아 안개 속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이후 의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저는 가늠하게 하신답니다 전공이 7,648명 사직 처리 완료하다 이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공이와 의대생 이탈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근거 없이 의과대학 정원을 고집했을 때 이미 최악의 결과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의 중심병원은 지금 숙가루나 정부 지원원은 턱도 없습니다 병원 도산 의료 파트너는 피할 수 없고 그제사 국민들은 자기 불편이 발생하여 비난이 불무터젓 나올 테고 그러면 윤 대통령 군의관과 특례자를 수도권 병원에 배치시켜 전공의를 대체하게 할 건데 수련으로 목을 멜 것도 아니고 국방부 시계만 돌아가면 전역인이 편하게 자리만 채워다 나오면 될 것입니다 전문의가 아니고 차출인이 책임질 일도 아니니까 시곤 깡촌 군대보다 생활보다 나을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런 찌질할 걱정이나 해주고 싶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전공이 사직 처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뜻합니다 전공이 사직 처리는 의과대학 교수들 이탈이 시작됨을 뜻합니다 이 땅의 중증 응급의료가 눈녹듯이 사라져감을 의미하는 것이 비상시국입니다 죽어가는 심근경색 환자에게 가스할 명수나 먹이는 꼴이니까 이걸 어찌 정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건지 조만간 난리를 겪으면 그제사 자기 몸에 불이 난 줄 알 겁니다 그때도 경로로 하수인들만 쫓으면 쫓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밀어닥칠 진로 가능한 환자의 무기역한 죽음들은 윤 대통령이 황당한 지르기와 이에 박수친 국민들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끝까지 진로 현장을 찍고 싶었던 의사들에게 병원을 떠나도록 등을 떠민 곳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죠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한테 정신 체리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술받을 의사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대단한 일을 걸출한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모두 다 하사를 맞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기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이렇게 참 이렇게 오만이라는 것이 겁납니다 자만이라는 것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거의 마비가 된 사회가 됐으니까 뭐 끝까지 이래도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몸 잘 관리하셔가지고 큰 병 안 걸리시도록 그런데 사람이 그걸 뭐 어떻게 다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더라도 걸릴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의사분들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소개한 것은 오늘 참 이런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글로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배산메디칼내과를 운영하시는 김홍식 원장 선생님 같은 그런 걸 크게 이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으세요 보시acy al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